포스코 엠텍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2021년 5월 1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91% 하락한 1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대비 약 18.8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5월 13일 1만 2,4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8월 18일 3,82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3월 5일 6,783만은 가장 많았으며, 2020년 9월 2일 1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스코 엠텍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83.3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03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4월 16일 가장 많은 27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1년 4월 15일 가장 많은 107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32%에서 약 1.1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3월 4일 약 4.09%, 최저 지분율은 2020년 9월 11일 약 0.7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553억 9,980만원이며, 2016년 2,665억 대비 약 마이너스 4.18%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6억 1,124만원으로, 2016년 139억 대비 약 마이너스 16.9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55%입니다. 순이익은 약 94억 991만원으로, 2016년 31억 대비 약 201.8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68%입니다. 포스코엠텍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8.9배이며, 지난 2016년 40.94배에 비해 약 19.4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1배, 코스다 평균은 16.31배, 1차 철강 제조업 평균은 25.6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77배이며, 지난 2016년 1.66배에 비해 약 187.3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77배, 코스다 평균은 3.32배, 1차 철강 제조업 평균은 1.41배입니다. ROA는 7.22%, ROA는 9.76%입니다. 포스코엠텍의 시가총액은 4,601억 5,1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87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매출액은 2,553억 9,98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09위, 코스닥 종목 기준 215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2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6억 1,12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86위, 코스닥 종목 기준 333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9위입니다. 순이익은 94억 99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52위, 코스닥 종목 기준 341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포스코엠텍에 대해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8,500원을 제시하였고, 현대차 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8,5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8,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800원에서 8,5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875원에서 1,15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3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포스코엠텍은 8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9월 27일부터 2018년 9월 18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상승 추세, 2019년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4월에 16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마이너스 8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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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됩니다.